아 니네의 의미 어 어 좋대 비갈로운 자의 말 피해 망상 100% 찍고 이제 다시 날 탓할 차례 현주소 지압방이 가장 춥고 아름다운 고맙고 또 아프고 아빠에게는 너무 미안해 가족들을 보지 안달이 넘었는데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미안해 앞에만 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이 쌀을 가진 모양도 모르는 거야 미안해 좀 나아졌냐 묻는다면 내 대답은 저렴 해 들고 한참 울고 다시 눈떠보면 저렴 바쁜 게 좋은 거란 말이 좋은 거지 따지는 나도 참 지긋지긋한 거지 엄마 편의점 더 안 해도 대태까지 벌고 엄마 좋아하는 시골 가서 살게 해줄게 이 말 시킬 수 있겠지 난 자신 없는데 이 말 시켜내야 할만해 나 자신 없는데 저기 빈쇄지 않은 거 뭐가 힘들다고 처음은 고셉이지 먹여봐야 돼 그렇게 말한 네가 해별하려네 올해는 파티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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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밍스 버져버린 뷰티캐 다섯도 없는 공연장에 있어도 행복했던 무대 위 아직도 못 잊어 이제 그런 일 없어 민규 양만 꼼꼼 따라와 난 불행해도 가족들은 웃겨줘 아주 맞아 난 불행이야 마땅한 놈 저녁 내 사고방식부터 문제 행복하기도 마땅한 내 저녁 행복하지 않을게 또 문제 난 불행이야 마땅한 놈 저녁 내 사고방식부터 문제 행복하기도 마땅한 내 저녁 행복하지 않을게 또 문제 좀 유명해졌더라 친구들이 학교에서 너에게 많이 하더라 많이 힘들었지 그치 근데 이제 인기도 얻었고 고통도 네 손으로 벌 거니까 행복해 이제 아니 저녁 그냥 배부른 소리 하는 건데 난 아직도 여전히 달라진 건 날 보는 네 시선이지 저녁 그때보다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 난 저녁 야 되려하는 소리 하지마 노래방에서 따라 불렀었던 가수가 너한테 가깝잖아 이제 대체 어떤 비수가 너한테 고쳐 그리 아파해 힘들척 하지마 미안 근데 넌 원래 이런 놈이라서 너에겐 예쁜 꽃이 나에게 독촉밖에 안돼 독촉하지마 나는 노력중이네 잘 버틸라고 이런 내가 그냥 세비를 그냥 놔버리라고 그래 다 그대로잖아 매번 나 파는 것도 나 하루 말 다하고 귀환 고민하는 것도 매일 좋다는 책을 읽고 누구를 풀어가는 게 이거 싹 다 바라기 불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대로 그 다음 비비 남아서 정신병 자유하면 좀 더 쩍 팔릴 줄 알았는데 뭐다 전혀 반대로 돈 마토 받고 그럼 행복해 마땅한 거지 잠깐 여기서 누가 억울한게 먹겠습한 모습 돈과 명성은 인생의 전문가 아니라며 빈채 나 돈 벌어 똘똘 땅망이도 똑같애 여기 불행마저 등수를 매기거든 내 눈 풀린 하루 나빼 딴 세상이 고야났거든 저기 빈채 이제는 거 뭐가 힘들다고 접은 곳에 빈집 벗겨봐야 돼 그렇게 말하니가 해명할래 내 오른팔에 내일 내일 때 일궈받아서 버져머리 뮤직해 다섯도 없는 골장에서도 회복했던 무대 위 아직도 멀리죠 이제 그런 일 없어 민규야 막 꿈있고 따라와 난 불행해도 가죽들은 웃길 줄 알지 맞아 나 불행이야 마땅한 운전이야 내 사고방식부터 문제 행복하기도 마땅한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게 또 문제 나 불행이야 마땅한 운전이야 내 사고방식부터 문제 행복하기도 마땅한 운전이야 행복하기도 마땅한 운전이야 행복하지 않은게 또 문제 말씀 들어봅시다 뜻 twentže 놀라게